남자 주인공이랑 하룻밤을 보냈어. 술 취해서 실수로. 뭐? 누구라? 그게 뭔 소리야? 남주가 푹 빠졌네. 윤수 엄마! 내 얘기가 아니고. 아, 작품 얘기야? 한 여대생이 소설 속에 빙의했는데 주연이 아니라 하필 조연한테 빙의가 됐네. 근데 남주가 원작이랑 달리 자꾸 조연한테 집착하니까 원작 내용이 다 파괴되는 거야. 그럼 원래 여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게 이 소설의 관전 포인트지. 파란만장 영원빙이 로맨스 판타지에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. 완전히 결말도 바뀌는 거야? 오빠 이미 넘어왔네. 쿠키 구울 때 내 카드 쓰지 마. 싫어. 네 카드 쓸 거야. 네 거 써. 네이버 시리즈에서 인생작을 만나다. 네이버 시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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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